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배경화면을 사용해야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화면은 지금 이제 앱 뒤에 있는 것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화면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설정 있죠. 설정의 앱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앱으로 들어가면은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 배경화면 및 테마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 배경화면을 설정합니다.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배경화면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배경화면을 터치해서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배경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돈을 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여같이 1136원이네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기 있는 것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것은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을 죽이는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배경화면은 이 검은색 계통입니다. 이런 검은색 계통. 이건 조금 색깔이 다르죠. 저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홈화면만 할 것이냐. 잠금화면도 할 것이냐. 홈화면과 잠금화면을 다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홈화면 및 잠금화면 이렇게 하단에 되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션효과 있죠. 모션효과 이런 걸 주면은 아무래도 이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을 모션 화면을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선택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하단에 있는 배경화면으로 설정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보세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서 가보면 여기 보면 이 위쪽은 좀 검은데 여기는 조금 덜 검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도 다른 것보다는 화려한 컬러가 있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배터리 소모향이 적지만은 아주 검은색으로 제가 바꿔 보겠어요. 다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으로 갔습니다. 설정으로 가서 여기 아까처럼 배경화면 및 테마 있죠. 이리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에서 자기들이 스마트폰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런 배경화면 말고 갤러리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갤러리 있죠. 이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갤러리를 갤러리를 터치하면은 제가 미리 준비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사진 화면이 아주 검은 사진을 준비해 놨어요. 이걸 저는 하겠어요. 이걸 선택합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하단에 보세요. 홈 화면 잠금 화면 홈 화면 및 잠금 화면 이렇게 해놨죠. 이걸 이제 어느 것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때 할 것이냐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아까처럼 여기에 모션 효과 있죠. 이것은 체크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말고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그리고 다시 홈 버튼을 누릅니다. 홈 버튼은 여기 홈 버튼입니다. 여기 있죠. 제일 아래쪽에 가운데 있는 사각형 둥근 사각형이 있죠. 이게 홈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터치하니까 보세요. 화면을 까맣죠. 이렇게 하고 글자는 흰색이 화면이 검게 되면 아이콘의 설명 아이콘 이름은 흰색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 다 이렇게 흰색이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하면은 배터리 소모형이 줄어듭니다. 배터리 소모형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발언을 자세한 권위 있는 분이 하셨는데 한국전기연구원 4세대 연구 전지연구센터의 도치룬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치룬 박사님은 한국전지학회 회장이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 검은색깔이죠. 배경화면이 여기 검은색깔을 하면은 배터리 소모형이 아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 눈부신 바다 사진보다는 어두운 밤하늘 밤하늘 사진이 전기 소모가 적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하면 잠금하면 모두 검정으로 하고 글씨는 하얀색으로 하는 것이 배터리 소모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il G